안녕하세요 마술사 석이석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러핑밤의 새로운 버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러핑밤 V2 스트롱 에디션입니다. 러핑이란 카드 표면에 마찰력을 강화시켜주는 일종의 도료를 칠하는 것을 뜻합니다. 카드에 러핑을 하면 두 장의 카드를 한 장처럼 아주 쉽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놀라운 마술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러핑밤은 이런 러핑 작업을 아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네오매직에서 자체 개발한 고성능 러핑 툴입니다. 2017년 네오매직에서 출시한 러핑밤은 기존의 러핑 도구들에 비해 종합적으로 뛰어나 성능을 갖추어 지금까지도 전세계 마술사분들이 사용해주시고 있고 이 점에 대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이런 러핑밤의 성능을 강화해서 새롭게 출시한 것이 바로 러핑밤 V2 스트롱 에디션입니다. 한번 생각해보세요. 기존의 러핑밤은 카드 한 장에 카드 한 면에 총 4회의 러핑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 러핑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맞닿는 카드에 같은 양의 러핑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. 따라서 기존 러핑밤은 총 7, 8회 정도의 러핑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.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러핑밤 V2 스트롱 에디션은요. 카드 한 면에 단 2회의 러핑 작업만으로도 기존 러핑밤보다 더욱 더 안정적인 카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러핑 작업량이 줄어들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더욱 많은 양의 카드에 러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기존 러핑밤 대비 약 3배의 카드에 러핑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. 두 번째, 러핑 작업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더욱 단축시켜줍니다. 기존 러핑 스프레이보다 러핑밤을 이용하면 좋은 점 중 하나는 바로 러핑 작업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준다는 점입니다. 여기서 러핑밤 V2 스트롱 에디션을 사용했을 경우 더 적은 양의 카드, 더 적은 횟수로 러핑 작업을 하게 되면서 한 번 더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러핑 작업이 필요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.